앵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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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년 같으면 11월 초 되면 사실 눈도 내리고 눈도 내리고 그랬었어요. 저희 어린 시절은 그래서 겨울을 날려면 일단 연탄을 드려야 되고 농촌에서는 장작을 좀 많이 쌓아줘야 되고 사실 그랬던 시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0년이 이렇게 세월이 흘렸습니다. 겨울 주비가 양식이라고 하던데 옛날에는 그렇죠? 근데 내가 정신없이 내가 탁수한다르게 앵콜을 해버렸는데 애랑 죽어라. 애가 참 어떻게 이상하게 옛날에 제가 조금 아팠었잖아요. 그때부터 애가 약간 맛이 가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 이렇게 한 것은 요즘에 살기 어려운데 정신을 오락가락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정신은 올바르게 살려면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가지고 가끔 아버지 정신이 놓는 것도 괜찮아요. 그럼요. 감사합니다.